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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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은 햇님. 네. 안녕하세요. 송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양한 겁니다. 네. 네. 누구시라고요? 쭈꾸미님이요? 이름이 참. 뒤에 분은 누구실까요? 조류상촌이요. 수리상촌이요? 혹시 송현이님도 오신다 했는데 그분은 못 오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 못 오신 거예요? 그럼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그래도 저기 그 촬영하신 분은 저는 행강 대부님의 대부님은 그 뒤에 분은 저는 멍멍이 삼촌입니다. 다 유튜브 그쪽분들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촬영은 하시되 이분들은 다 개인 분들이랑 노출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상관하고 저희만 이렇게 촬영을 해주세요. 지금 저는 녹화입니다. 실망 아니고요. 실망은 지금 하나로 본다고 해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동물권에서 많이 항상 말들이 다르다고 다들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허심 허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한마디만 좀 할게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라이브 하는 거는 우리 행강 라이브인데 저거는 녹화를 해서 녹화를 해서 정보를 나중에 준다고 하면 편집을 하게 되면 그 또 뭐 의심의 여지들이 있어서 그냥 라이브를 직접 찍는 거니까 어떻게 좀 이해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좀 라이브가 좀 제가 그 부담스러우면요. 사실 여기서 놔두고 많이 접하는데 그건 조금 그거 그대로 그냥 양면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보여 그대로 그냥 잠깐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동의를 하시면 동의를 하시면 계속 할 거고요. 안 한다고 그러면 중단을 할 거예요. 혹시 TF분들은 잘 아는데 제가 중간에 좀 제재를 가해도 될까요? 이 얘기가 너무 시끄러워지면 일단 저도 녹음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에게 제가 약속대로 알린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분에 대한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녹음을 하겠습니다. 녹음을 시작했고요. 일단은 가장 먼저 이렇게 제가 동굴 연대칩도 이렇게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이쪽 분들부터 먼저 의견을 좀 제가 먼저 얘기했죠. 동물 연대에 대한 그 진실 규명이 아니라 네. 오늘 그 만남의 자리는 네. 서윤숙 소장님이 왜 그렇게 안타까운 결단을 내리고 네.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그 연분부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을 때 그러한 거를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연분부장이 그러면 해봐라.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실 규명이라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진실 규명이지 동물권년대에서 민들레 심토를 지원하는 부분은 그 차후에요. 그 문제가 끝난 다음에 동물권년대에서 민들레 심토를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은 나중에 알림 차원에서 다시 논의할 문제지 우선 진실 규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섭 소장님의 장화 원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진실 규명이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걸 시작해야 되나. 이게 자리가 맞은 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문의했지만 유행관대 팬분들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물권년대에 대한 진실 규명을 지금 밝히자는 자리가 아닌 게 맞고요. 이 동물권년대 측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고이 깊어지고 이렇게 오해가 쌓인 불신의 원인을 알고 싶은 거지 이분들을 이렇게 진실 규명을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거는 알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제가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동물권년대 측에서는 이쪽 분들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죠? 네. 먼저 얘기를 해서 말씀해 주시고 얘기하셔야 돼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9월 18일 날 서울북수장님 사곡날 소리를 통해서 듣고 사곡날 듣고 그날 여기에 이제 이제 봉사자가 그 서울북수장님하고 한 10여 년 알고 있던 봉사자를 통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가까이 와서 자료 여기다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다. 나는 그냥 이 사고 소식을 듣고 쫓아왔는데 여길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9월 19일 날 대분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침에 여기로 왔죠. 오전에 아 오전에 와서 점심때로 들어왔는데 여기를 제가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근데 그때 계셨던 분들이 여기 쭈꾸미 님이 계셨고 수장 님이 계셨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 안 저분 안에 계셨어요? 응. 일단 다른 분 얘기한테 대분님하고 내려오면서 얘기를 한 거는 우리가 동물 간체 쪽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근데 제가 이제 내려와서 얘기를 나누려고 이제 왔는데 제가 이제 그 보호소를 조금 부정적으로 좀 공격하는 느낌의 그런 걸 받으셔가지고 대문학대에서 한 5시간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시흥 소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오후 3시쯤에 전화가 와서 거기 기자를 왜 데리고 들어갔냐 목적이 뭐냐 이런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따지셨고 그와 동시에 페이스북에 그 어떤 또 염보라가 기자를 데리고 르들레쉼터에 들어가서 경찰이 떴다 이런 글을 대시를 했고 동시에 그리고 저녁에 여기 이제 유튜브 방송에 동물단체가 개파리단체고 여기에 기자를 데리고 왔다다라 그게 이제 제가 그날 좋은 날이거든요. 첫날부터 여기는 어? 첫날부터 허위 여기에 접근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허위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제가 오늘 출력을 해왔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 9월 22일부터 시흥 엔제웅하고 민들레쉼터를 그 후원 문제로 계속 공격을 했던 개정이 어느 순간 방향을 바꿔서 소요주 수장님의 측근 그 다음에도 측근 측근들을 순차적으로 절도범이라든가 절도범으로 몰았죠? 여기에 민들레쉼터가 그게 언제? 9월 26일부터 9월 26일부터 9월 26일부터 여기 지금 조 모니터 있네요 지금 조개 이렇게 촬영이 돼가지고 이 모니터 화면이 이 부대장에 정답이 되면서 정답이 되면서 정답이 되면서 통장을 여기 계신 분 여기 계신 분 정미애 님이 통장을 훔쳐가고 뭐 도장을 훔쳐가고 그렇게 해서 절도범을 냈고 유품은 유품을 만들고 약간 9월 26일부터 지금 그전에는 시흥하고 민들레를 공격하는 계정이에요 그런데 이 CCTV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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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에 그 측근분들이 있었던 카톡방이 유출이 또 돼서 이 부계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개체장이 안락사하려면 지자체에다가 아이들을 넘기려고 한다고 모함을 당하고 CCTV에 항상 유품을 훔친 사람으로 모함을 당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는 왜 이거를 계속 말씀드렸냐면 제가 내려온 다일부터 여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어떤 도움이 뭐 아이들 때문에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거나 뭐라나 되게 이상할 정도로 차단이 되고 프레임이 씌워져서 내쳐지고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다 됐거든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지키고 했던 분들이 하나하나 하나하나 계속 도둑 뭐 이런 프레임이 계속 씌워지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소장님 주변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소장님이 제가 봐도 알겠지만 빈소에서 뵀을 때부터 이 믿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셨어 이렇게 근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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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서소장이 사고를 당한 이후 내용이잖아 근데 병원에 입원한 이후 이후 내용이잖아 이후 내용의 지금 전개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연봉 부장님이 나한테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이 서현숙 소장님이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그 이전에 그 이전에 그 사고 이전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많은 문제들이 그 내용을 그 밑에 강의 사건으로 그 강의 그 견주에 잠깐만요 일단은 얘기를 다 들어보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얘기해야 얘기가 상관없는 아니 지금 그게 필요한 부분 강의 견주에 지금 아니 저 얘기 들어가요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 후 이 후에 벌어지는 얘기들이 이미 SNS에 다 올라와 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다 알잖아 제가 지금 중요시하는 거는 우선은 서현숙 소장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셨을 때는 저는 이제 1순위 강의라는 그 사건이 있었죠 KBS에도 방향이 되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인스타나 떠들썩하게 막 앞으로 달고 공격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강의라는 강아지의 견주 친구 친구가 인스타 계정이 있어요 인스타 계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축으로 해가지고 어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충격이 있으셨고 다시 일어나려고 이제 그 잠깐만요 일자 충격이 강의에 대한 구워먹음에 대한 그분들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입수한 요금에 의하면 서현숙 소장님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좌절을 하셨다가 그 인터뷰에 KBS 인터뷰에 내가 조금 겸을 생신 하다가 18일날 목을 매셨는데 그날 아침 9시까지 통화를 통화 내역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도 결국은 위탁자 위탁을 맡기고 돈을 안 주는 분에 대한 현실로 돌아오니까 그게 두 가지였을 건데요 제 생각에 저도 그 이야기 그 녹음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잠깐만요 그 녹음 어떤 내용을 들으셨어요 그 위탁도 있었지만 몇 년 동안 괴롭힌 사람들 그리고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서현 엄마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 여기서 말씀하세요 네 그 말씀하셔도 돼요 그 서현숙님이 그 직접 이야기한 내용은 그 양산에 있는 어 심수를 한 사람 그리고 어 미랑에 미랑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서현 엄마 그리고 그 그 뭐야 그 뭐라 하는거 똥 똥 똥판이 똥판 똥판이네 똥판이 똥판이네 네 그 사람이 그 몇 년 동안 공격을 한 주체로 그 예예 그니까 그 사람이 서현숙님은 그 서현 엄마로 추측을 안 했고요 다른 사람으로 추측했어요 잠깐만요 이 녹음본이 대표님 들으신 거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아까 녹음본이 있다는 그 얘기는 저는 일단 잠깐만요 그게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나중에 그걸로 이거는 분명히 문제 소지가 있어요 일단은 잠깐만 이 부분만 볼 수는 없나요? 만약 이름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잠깐만 이게 지금 녹음이에요 네 서현숙 소장 지금 그 제가 이제 우선 지금 얘기를 끝까지 하면 우선 우선 그 돌아가시기 바로 한 시간 반 전에 마지막 통화 그러니까 그 통화를 그 분이 하신 분의 녹음을 들었을 때는 그 145만 원이란 병원비 중에 100만 원만 해달라는 계속 그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평소에서 그 근데 나중에 이거는 다 처리하시죠? 안돼요 그러면 녹음본을 틀 수가 없잖아요 다 들어야 되는데 그 녹음본은 참고에 어 어 어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 아니요 참고를 하고 있는데 굳이 라이브를 해야 됩니까? 라이브 해야 돼 라이브는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뒷말 그래야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분이 만약에 녹음된 게 하면 그분들한테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니까 그래 저처럼 이름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아니 이름을 의미하지 않은데 정확하게 그게 무슨 진실입니까? 뭐가 그러더라 누구를 상상해요? 그건 아니지 저 아니지 아버지가 오겠어 그건 아니갖고 일단은 제가 생각 라이브 제가 일단은 저기 정균님 일단은 나갔다가 이 내용 끝난 다음에 다시 들어와 일단은 일단 나가세요 대신에 그 대화를 나눌 때는 대화를 나눌 때는 이름이나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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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다 들려 그럼 또 흐름이 없지 아닌가 보는 분들이 알리는 걸 의리는데 누구누구 나중에 편집권도 못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지금도 한강이란 이름이 수도 없이 나와 사료 어디 보내준다 그러고 안 보내준 놈 모았놈 모았놈 어? 대표님 여기는 일단 대표님의 그 마음을 알겠는데 이분들이 일단 먼저 들으셔야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100% 진실만 숙박할 수 있도록 증거는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거 확인할 동안은 잠깐 찍지 말고 나가야 돼 한 번만 때려주세요 제가 들어올게요 네 요거는 편집권이라 잠깐 중단해 주세요 네 녹화도 꺼버려요? 네 중단해 주세요 언제 하고 들어오니까 사이가 그때 그 cctv를 화면을 자기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지 네 찍고 있으면서 찍고 있으면서 뭐 이거 봐라 저거 봐라 되게 재밌고 나는 나는 지금 눈이 너무 아프고 나 이거 보는 것도 귀찮다 막 아우 야 니 안 와서 해라 그러고 내하고 두꺼맨는 중간에 나갔고 그치? 안배패로 나갔어 나가고 우리가 밖에서 한 2시간을 있었어요 2시간 정도 있다가 이걸 다 찍고 나와가지고 상의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네 나와가지고 언니 자기가 인스타에서 어떤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대 DM을 받았대 뭔 DM?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대 자기가 어 민들렉싱터에 대한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어 민들렉싱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뭐 그래서 이 이런 이런 cctv라든지 이런 거를 그 사람한테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그랬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가 언제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얼마 안 됐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그러면 이거 다 묶인다는 말이 봐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래 얼마 알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신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두 번 세 번을 걸었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래 니 잘 아는 사람이래 언니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영향력도 있고 저기 민들렉싱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때는 초반에 그렇게 살았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영향에 있는 사람 네 민들렉싱터 그러니까 언니야 이모 이쪽으로 넘기면 이 사람을 딱 알아서 이런 거 올려가지고 민들렉싱터에 대한 좋은 것도 하고 딱 할 거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소장님은 그때 그렇게 들으셨다면 형님은 그러면 항상희씨가 청완한 거라 그걸 다 부족한 거 네 이 사람인들이 다 보이고 딱 봤어요 밖에 나왔던 거 다 있었잖아 네 자기가 다 보고 근데 아까는 모르신다고 했잖아 cctv를 누가 찍었는지 아니 내가 그 저 뭐야 다른 사람한테 유출했다니깐 다섯 명 외에는 나는 몰라요 아 그래요? 어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은 미만이 쉽잖아 내가 그러니까 아 도와줄 수 있는 거든 사람이 있는 게 하나가 없대 지가 오는데 철철같아 이거라니까 그 말은 다섯 사람 다섯 사람 외에 그러면 지금 의심하는 게 항상해지네 그러면은 키보라씨 네 그 문제는 이 사람이 자꾸 우리 당신도 보면 그 저 뭡니까 뭐 어디 보면 글 써갖고 내 보고 뭐 뭐 메뉴 출애도 이런 말 쓰지 말고 네 말이 지금 맨날에만 안 맞아요 그걸 고발하래요 잠깐만 형님 내가 의심하면 내가 의심하면 상위를 의심하면 상위를 고발하고 저기 죄송한데요 이거를 고발하고 그럴 부분으로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건가요 말이 지금 안 맞는 게 아니라 형님은 지금 모르신다 했고 맞고요 이분의 말씀은 황상위를 보셨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 황상위를 나와서 황상위를 보셨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지금 안 맞는 게 없고요 지금 일단은 이렇게 당사자가 없는데 이름이 나와가지고 지금 안 된다니까 라이브도 지금 이름이 또 나왔어요 내가 책임질게 황상위를 나와서 황상위를 나와서 상위를 나와서 일단 그러면 형님은 지금 그분이 의심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상위를 지 이름이 나와서 지가 동의를 안 했다고 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관련이 안 돼요 그래서 라이브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상났다 진짜 아 그러니까네 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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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근데 다 아시는 거 왜 자꾸 모르세요 압니까 뭘요 모르는 거 내가 알아 모르는데 잠시만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형님 이야기는 형님과 여기 김수동 소장님 두 분은 그걸 cctv를 두 사람한테 다 보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 같아요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형님 부분이 좀 이해를 잘못하시는 분이 뭐냐면 형님이 유출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형님도 그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희도 유출 안 했어요 내한테는 그러니까 고발라니까 고발해야 찾아낸다 항상희씨가 형님한테 유출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니 항상희씨도 내가 항상희가 어저께 전화했어요 했어 안 했어 내가 항상희씨는 지금 자기가 안 했다고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아니 그러니까 누가 찌노 자랑은 한 사람 같거든요 그럼 누가 그럼 잠깐만요 부계정은 어차피 제가 고발 조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의 절도범으로 몰렸거든요 여기 서현순 사장님 살아계실 때 지인분들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절도범으로 밀린 거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인스타 부계정은 아시다시피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수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부계정이 어 황사장님이 그 이 이 처음에 이제 올라오는 거 지금 문제가 됐었던 그 동학방 대표하고 정의의 홍영희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분들 오셨을 때 그 이 단독방 내용이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게 두 개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 이 카톡 내용이 여기다가 두 개정에 올리면서 이 사람들이 개체 정의 노카도 끊어요 잠깐만 노카도 끊어요 노카도요 노카도 해 주세요 노카를 하세요 나는 이름 미쳐내 연락사하는 쪽으로 이 분들이 넘기려고 했다로 지금 이렇게 이제 두 개정에 글이 올라온 거에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주니까 그 단독방 내용을 쭈꾸미님이 쭈꾸미님한테 캡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제가 아까 쭈꾸미님 핸드폰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쭈꾸미님이 캡처해가지고 저 주꾸미님한테 전송이 됐고요 잠깐 그러면 주꾸미님한테 지금 주꾸미님이 여기 구교장에 올라있는 속내용을 주꾸미님껄을 캡처해가 주꾸미님이 받아가지고 후기한테 줬다는 그 말이 되겠네요 지금 그런 가능성이 거의 크다 반응성은 그냥 아니요 형님 여기는 모든걸 다 얘기해 주시는지 않습니다 아니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까 그냥 반응성으로 이야기 하셔야 돼요 잠깐만 아니 그 이틀 위에 나도 받았는데요 주꾸미님한테 그 내용을요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형 뭐 와바랍니까 아저씨가 보내라 해서 보내드리고 가잖아요 어 말 받아야겠어 그 앞에서 나가지고 이만큼 캡처하도 못하니까 잠깐만요 얘기하시면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알아듣지 왜냐하면 말씀은 계속 하시잖아요 자 봐봐요 동물권연대의 참여연구단체들은 이런거와 상관없이 좀 아이들이 완전하게 돌봄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영본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가 안 돼요 처음 듣는 내용인데 듣고 있겠다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님 이분들의 입장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영본 아니에요 잠깐만요 한대 보도 안주시겠어요 대표님 왜 그러냐면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진실비명을 들으신 다음에 자리를 마련했으면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 연대에서 물론 이쪽에서 지원을 했으니까 연대는 지원을 했잖아요 이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동물연대는 그분을 지원을 했냐 누굴 지원을 했냐 적임자로 맡기고 아니지 잠깐만 오해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오해 푹시라고요 그 부분도 잘 못한 거죠 잠깐만요 제 대표님 그렇게 오해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요 지원을 한 게 아니죠 지금 진심화를 한 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지금 봐봐 라이브를 라이브를 시작을 한 이유는 지금 동료권 연대 선숙 수장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가득이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연분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진실을 좀 들어보고자 한 거고 우리는 뭐냐면 동물권 연대에서 윈들레신터를 어떻게 돕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이 북의 얘기는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나 몇 사람밖에 안 돼요 이런 내용은 네 대표님 제가 이 자리 잠깐만요 공격하는 무게장인데 잠깐만요 누구? 선숙 수장님을 공격하던 무게장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그런 내용은 이제 그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편하게 된다는 얘기 대표님 제가 미국 대표님과 얘기한 게 뭐냐면 여기 동물 연대칩도 오해를 푸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도 동물 연대칩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간 지점에 보니까 이분들은 지금 북의와 연결되고 있다는 카테고리를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왜 아까 제가 지원은 잘못된 말이고 적인자로 그분과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모든 걸 이리만 진지치고 그만 주셨지만 그게 오해가 쌓이신 거야 여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인들이 더더군다나 절도로 계속 몰려서 차단된 거는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결국은 동물들한테도 분명히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를 마련했냐면 잠깐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오해를 푸는 거는 개인 간의 오해고 그거는 마지막에 풀어도 돼요 개인 간의 오해가 잠깐만요 거의 이전 이후로 나누어서 거기 농 Side 2개가 그 전부터 지금까지 연결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어 잠깐만요 있으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리를 저희가 마련하게 된 이유는 네 동물연대측에서 지금 계속 억울해 하시잖아요 본인들은 목적 사업을 한 분인데 이분들은 왜 동물력의 ucci에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그리고 대표都是 계속 이런 걸 오르내리고 그래서 제가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도 동물년대 측에 있는 오해부분을 풀어드리고 싶었고 또 이분들이 원하는 그 요구사항도 동물년대 측에서 일단 우리는 대체니까 들어줄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들어놓으시라는 그래야 얘기들과 어느정도 소통이 될까 하셔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짧게 해달라고요. 양당 좀 정리를 좀 짧게 해주세요. 영모라정이 좋은 사항을 다 얘기하라고 얘기 다시 안 들어와요. 이것만 확인해주세요. 사건 영상에는 소유주에게 법적인 동의를 받았습니다. 부계정이 이렇게 올리죠. 그리고 잠깐 사건 영상을 지금 부계정에게 동의를 받았다. 그 말은 지금 여기 있는 소유주라면 김수동 소장님이나 형님이 지금 허락한 적 없으신데 써야죠. 이 부분을 확인해주셔야 되는데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부계정이 쓰는 것이죠. 네네네. 네네네. 동의한 적 없으신데요. 지금 그 부계정이 좀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부계정이 올려준 내용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조국에 이제 그 동영상 찍어서 지금 여기를 올렸고 여기서 소장님 혹시 지인분하고 통화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 cctv를 내가 부계정한테 줬다.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소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데 있으세요? 없으세요? 혹시라도 부계정한테 지인분이 억울하니까 부계정한테 지인분이 억울하니까 내가 부계정한테 자료를 줬다. 이렇게 말하신 적 있으세요? cctv를 둔 적 있냐? 지인분이 억울한 사람이 있으니까 풀어주라고요? 그게 지금 그 시기가 그 시기가 레이 대표의 그 억울한 부분을 그게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요. 소장님은 여기에 민들레에 그 뭐 이방문제라든지 뭐 후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동사는 그런 거 그걸 그러니까 서장님은 그런 거를 말을 빠르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다 막히기예요. 그냥 다 막히기예요. 그냥 다 막히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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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을 지은 게 아니라요. 이분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경찰서가 바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제가 안 뵙겼다. 고빈이 그거는 제가 보기 끼지 마세요. 끼지 말고 안 끼지 말고 안 뵙다. 겁나요. 그거로서 끝났어요. 형님 이분들은 그게 궁금하니까 질문을 그런 거 안 했다. 형님 안 했다. 형님 질문을 하는데 여길 안 탐험으로 안 탐험해. 안 탐험해.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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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만 할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내가 그러면 소장님하고 영문한테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주꾸미가 고양이를 15마리 훔쳐봤다 주꾸미가 160 몇 명이 있는 단독방에서 직접 올렸습니다 그 말은 소장님이나 형님은 아무 상관이 없고 단독으로 한 말입니까? 그거에 대해 답 좀 해주세요 나는 이 이야기는 주꾸미한테 얘기했습니다 주꾸미의 경우에는 개를 입양을 보내면 우리가 말하는 어느 집에다가 입양 확인서나 이런 걸 쓰고 가는 그건데 이 분은 주꾸미님은 어느 날부터 입양을 해준다고 하시되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동의하다 보니까 이 방은 이 방은 갔는데 사진도 한 장도 없고 몇 번 줄라줄라 하도 안 주고 아까 이게 절거라는 부분은 15일 26일 날 그 영상을 마지막 두 마리 가갈 때 합선을 아니요 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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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마지막에 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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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갈 때 저희들한테 말도 없이 우리 없을 때 우리 그때 공사한다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서 우리한테 말없이 가갔어요 아 허락없이 가져갔어요 네 그 부분에서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당시 앞에 보니까 법 카페 앞에서 차가 발견되어 있대요 보니까 우리가 나가는 시간을 보고 들어오는 모양이 그거는 소장님의 개인 생각이죠 제가 말씀 드릴게요 아니 애기들 뭐 일양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씀 드릴게요 처음에 고양이 그거 할 때 케어할 때 소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애들이 위탁된 애들도 있고 임모로 맡긴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은 이 상황에서는 위탁을 한 사람이든지 임모로 맡긴 사람은 내리고 가야 되는지 맞습니다 맞지? 그렇지? 그거를 주꾸미가 지혜 중에서 임모, 위탁을 맡긴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지가 임모사나 위탁자를 가니까 연락을 했고 그분들이 먼저 연락이 온 분들도 많아요 지금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애들을 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임모를 맡겼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다 애들 못 낳아놓겠다 나 데리고 가야된다 빼주세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갈 때 소장님 애들 데리고 나갈 때 소장님이 차까지 못 오니까 내가 실어줄게요 해서 걔들 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일단 한판서 나갔어요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그 블루 대 블루 걔 지금 뭐 말없이 데리고 나갔다 블루 개 개 같은 경우는 상태 어떤지 아십니까 개 치핀 받고 있는 애예요 저기 저기 얘 아는 약사 병력이 계신 약사 언니가 개를 구조를 해가지고 서알매가 명예병원이 있잖아 본인은 명예병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좀 싸게 이게 다 일어나서 술주대가 핀 수술 대단해서 일로 왔고 주꾸미가 이동을 해서 병원가서 핀까지 다 파갔어요 걔는 핀을 지금 받고 있고 핀은 빼야돼 지금 다 아무렇기 때문에 빼야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상황이 들으니까 상황이 들으니까 상관을 좀 보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애를 소장님은 그거를 쭈꾸미한테 그냥 쭈꾸마 이래 이거 이래하면 그래 우리가 이래하면 보내려 했는데 애를 하면 어쩌냐 이게 어찌 된거고 그렇게 물어봐야되는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전화할 애가 애를 부덕기 같니 데리고 임보비를 얼마나 받았노 이런거는 아니시잖아요 걔 상태로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잠시만요 그럼 여기서 제가 먼저 할게요 임보비를 받은 소리 안했고 저쪽에서 너를 도둑냄 취급하니까 먼저 했고 그래서 내 동생이 나는 전화 끊었는데 내 소리가 다 들렸어요 아니 이 옆에 너를 뺐지 알고 있는 내가 전화가 안했습니까 어? 도둑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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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왜 잠깐만 일단 일단은 쭈꾸미님 얘기를 드려야겠어요 도둑냄아 지금 고양이는 어떻게 그냐 지금 대아가 핀 박으네요 아니 지금 핀을 박아든 자 보세요 지금 왜 갔다 오십니까 몇 개 오는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왜 여기 다 데리고 옵니까 아니 고양이를 박소님 박소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소님 있습니까 저기 들어가 보세요 있잖아요 약간 형님이 말하는 반이 아버님 형님이 말하는 아까 두 마리 있죠 그 두 마리를 지금 아니 아니 잠시만요 얘기 들어보라니까 두 마리 두 마리이고 다섯 마리이고 백 마리이고 이거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뭐가 똑같은 상황이냐면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어떤 아이들 보호소에는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데리고 갈 때 사진 찍고 사진 찍고 도착한 곳에 사진 찍고 해서 보내주고 소장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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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겼습니다 하고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에요 대표님 그 전에 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그거는 일반적인 비영림 인간자체나 단체를 아는 분이고 아닙니다 이분들은 서로 안 지가 몇 년이고요 네 그럼 안 부르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 번 부릅시다 내가 사진을 했다니까요 오늘 예 개체수 말하시라고 하세요 뭐라고요 개체수 말하시라고 하세요 이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말하세요 왜요 개판같이 다 해놔고 개체수 말하세요 뭐를 개판같이 다 해놨단 말이에요 형님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잠시만요 제가 한마디만 좀 할게요 고향에 대해서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목포 대표님하고 좀 틀립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일단은 지금 현 소장님이 경수동 소장님이세요 여기에 지금 민들레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제가 알기로는 고양이방 고양이방 요사방의 뚜껑님님이 참 제가 저께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제가 알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다만 제가 한 가지 저도 뭐가 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요 아무리 맞겼고 또 뚜껑님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애들은 뚜껑님이 다 들여다 놨다고 예를 들어 하더라도 일단은 민들레 민들레 내에 묘사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가서 어디를 뭐 입안을 보냈든 뭐를 맡겼든 어떻게 했든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민들레 민들레 안에 내에 묘사방이 있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뚜껑님이 어디다가 입안을 했든 입안을 했든 했으면 사진이라도 보내야 되는거는 그런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냥 잠깐만요 잠깐만요 부모님은 언제 몰고 사진 내놓으라면 막히겠네 내놓겠어요 아니 고양이를 내가 먼저 이야기할 고양이를 어떻게 돼서 내가 그런지 안충기 미용공사 들어오는 날 있지 그날 아침에 전화가 왔다면 미용공사 들어오는다고 그 내보고 전화가 왔더라고 빨리 올라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뭐하는 수가 제가 올라왔는데 털을 깍더니 털이 날리니까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분명히 죽음이요 개 털이 날리니까 봉지 좀 가서 털이 쩌쩌쩌쩌쩌쩌쩌 그랬지 그 말도 안하고 털 깠는데 땅이 팍 죽으려고 했지 만중기 교수님이 푸어 한 마리 하고 고양이 한 마리 이런 걸 해가간대 나는 털을 죽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고양인지 그 고양이가 제가 말해가지고 해온 때 약산이 있습니다 그 언니 애 같다 이라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래예 그러면 그 언니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언니한테 언니 이래이래 좋으신 분이 있는데 이런 걸 해가간다는데 좋은 데 가서 보내라 니가 다 알아서 해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영부요 이래 이래 있는데 문제를 합니다 이래서 영부요 그러면 알아서 주인님 누나들 다 찾아주고 또 뭐고 이랑 그런신 누나들 보내고 내가 다 알아서 할까 내 보고 다 알아서 해라 그랬습니다 그럴 생각 밖에 없구예 그런데 그까진 아니 그까진 제가 보기에는요 아 저 조용히 좀 주꾸미님 그까진 그 말씀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한다고 그까진 이해를 한다고 내가 말한 거 있지 내가 말한 거 있지 내가 말한 거 제가 다 했어요 얘기 좀 하시다 왜냐하면 사설보호소 저도 사설보호소를 운영을 해요 그런데 누가 맡겼든지 간에 누가 데려다 왔든지 간에 본인이 데려가더라도 이 보호소 소장한테는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확인을 시켜줘야 대표님 아니 얘기 좀 하자고 그러니까요 확인을 시켜줘야 나 220마리 돌봐 우리 누가 여기서 데려다 놨어 그런데 본인이 와서 데리고 가도 소장님 소장님 얘 퇴소합니다 얘 데리고 갑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나는 매일같이 그 아이들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유입을 했다고 해도 나한테 얘기 없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나는 그 아이들을 찾을 수밖에 없어 네 그런 상황이 아니 내 얘기 들어보라니까요 그게 보호소 운영 시스템상 소장한테는 모든 것이 다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을 운영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 앞에다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두 번은 다 다 데려가셨잖아요 네 그런데 나머지 두 말로 왜 말씀을 안 하고 그럴까요? 그럼 해가지고 여쭌게요 아니 그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대부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부님 말씀대로 그런 시스템이고 애들을 빼나가면 얘는 어떻게 사진을 달라 뭐를 어떻게 확인해달라 그걸 애들 데리고 갈 때 말씀을 하시니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여기 애들을 처음에 이러고 가는데 소장님은 그게 없었어요 그 말씀 없었고 언제 그 아 참네 표현이 없었고 이야기하였어 언제 그 말씀을 하셨냐 하면 애들 사진을 달라 일양대학서를 달라 그 인모나 위탁받기나 하여튼 그런 거를 확인시켜달라 했던 게 어느 시점이냐 하면요 두 마리를 저기 빼고 나서 두 번째 애들 빼고 나서 그날 저녁에 새벽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대부님 그 얘기가 언제 나왔던가 언제 나왔던가 언제 나왔던가 언제 나왔던가 언제 나왔던가 내 얘기 들어봐 내 얘기 들어봐 대표님 잠깐만요 내 얘기 들어보라고 손질들지 말로 말하지 마세요 내 얘기 들어보라고 손질들지 말로 말하지 마시고 하시라고요 여러분 일단 중개인치로 한다고요 그만하세요 내가 궁금한 건 두 번에 갈 때문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가 가서 사진을 찍든 안 찍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애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얘 얘 얘 갖고 저 이제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내일 두 마리가 갑니다 라고 하는데 굳이 두 마리를 말씀을 안 하고 가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 거죠 사실 저는 사진을 찍고 어디서 갔다 이런 거까지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갈 때에는 최소한 얘가 얘가 갑니다 라는 정도는 그때 계시지 않았어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계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잠깐만요 죄송해요 여기서 지금 포인트를 제가 다시 짚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가 난 거는 이분들이 도둑으로 몰아서 기분도 아깠지만 그 내용이 두 개에 올라가 있는 게 더 화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이분들이 이 단체나 뭐 이런 활동 이런 게 지금 원칙을 따지자 그것도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들어보면 맞는 말인 같은데 이분들이 포인트로 화가 난 거는 도둑은 그 도둑으로 몰고 내용을 두 개가 다시 여기다 인스타를 다 올렸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사실 이해를 원하시는 입장이고 저희가 사실 도둑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대칸 정보에 어떤 사실을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 보니까 대표는 또 그 설명을 이분들이 원칙을 따지자 이분들이 화가 난 포인트는 왜 우리가 도둑력이라고 올린 내용이 여기 두 개에 올라가 있는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한테 짜증을 낸 일이 아니잖아요 대표님 대표님 그걸 아까 설명을 해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그동안 그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윤숙 소장님이 계셨으니까 기소장님이 뒤에서 계셨으니까 그런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당신이 보수소장을 하다 보니 이제는 그거를 하나 가야 된다는 걸 갖다가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게 언제이든지 간에 관계가 없다 소장님이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근데 이제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분들이 원래대로 영업 이렇게 끌어 나가시려면 실은 원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표자가 모든 아이들이 나가는 걸 확인하고 하는 건 맞는 거 근데 문제는 이제 서장님도 격하셨겠죠 그래서 도둑년이나 모르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를 풀어 나가면 제가 본인이라고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시니까 고양이는 돈이 되니까 소장님이라는 분이 돈 내는 그 때가 뭐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 빠른 정도로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언니가 목포 대표님이 얘기한 포인트라는 게 지금 여기에 들락날락 서양성사 계실때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고양이도독도 몰렸지만 사로도독으로 몰렸고 부계정에 의해서 신분증 도장 통장까지 가져간 걸로 올라갔죠 초성으로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거는 또 이 내부에서 해준 CCTV가 올라갔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선 여기서 제공했고 부계정한테 통장 통장까지 요청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보세요 통장하고 임대계약서 그 통장이 들어있는 그게 나왔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소장님이 나와서 소장님한테 드렸어요 드렸어요 주포기가 드렸습니다 통장 전에 폐기물 처리하는 날 잠깐만요 형님 말씀드릴게요 폐기물 처리하는 날 폐기물 처리하는 날 폐기물에서 그게 나온 거야 누리 언니가 발명을 한 거야 이러고 보니까 전세계약서 통장이 6개니까 7개 되더래 폐기물 그때 막 실어가니까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조금만 이따가 소장님 옷을 챙겨 드리라 하면서 야한테 줍고 야한테 보지도 안 하고 저런 거에 넣었어 저런 거에 넣고 상 치르고 와가지고 한 2, 3일 있다가 두 분이서 나는 그때 안 올라왔을 때니까 두 분이서 정사해서 아이고 전세계약서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어쩌면 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어 그때 누리 언니가 나한테 전세계에서 계약서를 하고 환덕을 줬는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이거 누리 언니가 폐기물 상 치고 나서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줬어요 드렸어요 받았어요 드리고 나서 올라온 거예요 받았는데 드리고 나서 올라온 거예요 예 내가 할 때 받았는데 민들레 인데기약품 없어요 민들레 뭐라고요 민들레 신도의 인데기약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소장 그럼 형님이 지금 의심을 한 이 구계정한테 이거를 아 형님은 취소하는게 아니라 그럼요 남은 구계정 계약서가 없었다고요 그 내용들 잠깐만요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 내용들을 아시면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은 직접 찾은 곳 계약서를 직접 읽은 자랑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10월 6일날 올라왔어요 10월 6일이요 6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께서 언니님하고 동학방 사람들이 통장하고 유품하고 가져갔다고 통화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어 미 안녕 인데기약서 어 비기물거 처리할 때 언니가 주꾸미한테 통장하고 전세계약서 분명히 확인했지 확인 안 하고 그냥 어 확인했어 어 전세계약서는 확인했지 통장은 확인 안 하고 통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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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 확인해서 좀 더 확인하고 됐어 그렇지 아 됐다 언니야 진짜 송아 직접 확인했습니다 송아 그거 다가온 응 내가 보면 민준아 인데기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여부라님 먼저 통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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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으세요 모르겠다 참 어 내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어떻게 이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그중에서 주꾸미 통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 주꾸미 통장이 있다고 그때 이제 이런 내용을 말할 때 누가 있었어요 그런 내용은 주꾸미 표절 밖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들으셨죠 불안을 얘기했다 스피커폰으로 들으셨죠 네 지금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김수동 그래가지고 명의변경을 할 거 아니에요 전세계약처가 어떻게 명의변경이 됩니까 대표님 한번 여쭤봅시다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김수동 씨로 했습니다 진짜 여기 정말 뭐를요 명의변경 전세계약처 이거 김수동 씨 바꿨잖아요 누가요 바꿨잖아요 안 바꿨는데요 안 바꿨다고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분명히 확인하러 맞으러 가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 아까 저 이거 말고 전세계약처 이 전세계약처가 명의변경 전세계약처가 전세계약처가 바뀌신 거예요 안 바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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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세계약처가 이거 뭐 나는 이 젊고 4백동원증이 났대 이거는 보육원의 집입니다 인내단체 네 이거는 차류누숙 씨님이 지금 테크로우신거죠 네 그때 그때서야 준 건데요 이 계약사하고 그거하고는 편리해요. 이거는 당연하지. 미미한 진입견이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민들레 계약스러워. 민들레 민들레는 없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발견하신 분이 확인하고 드렸다잖아요. 이게 지금 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민들레 있는 게 역시 없어요. 고유번호 주사업자가 고유번호 주사고 사업자가 고유번호 주사고 여기 지금 아니 왜 아무 신경돼냅니다. 나는 그거 보호도 안하고 그대로 준다고 안했습니까? 이거하고 본인 통장 하나 내가 안주대요. 그렇지. 내가 통장만을. 별자리에서 바로 안주대요. 그 얘기예요. 내가 그걸 열어놨으면 내 손상은 안 되겠어요. 누가 먼저 하고 있는 약입니까? 눈이 오니까 화를 안 했다 아니다. 차근차근. 차근차근. 그럼 이거 말고 또 있는지. 내가 전화할게요. 월세계약소는 월세계약소인데? 네 월세죠. 제가 물어봤을 텐데. 아까 전세계약서를 하면. 아니 월세예요. 보성한다고 하면 월세예요. 여기 그러면 검단님 여기에 월세계약서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형님은 어디가 이게. 이거는 내공리 40마리 있는데. 그 말씀하시죠? 네. 보호번호 좀 주소하고. 대비 대기약서가 없다고. 지금 말씀이세요? 네. 저 외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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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약서가 없다고. 여기 또 중요한 거는 형님들은. 이 분들한테 지금. 이 통장이나 이런걸 대해서. 다른 데다 얘기한 적이 없다. 지금 말씀이죠. 네. 이 분이 진짜 오십시오. 그러면 재현숙 씨 통장하고 다 소통하고 그러면 지금 후계정관, 이대용을 다 어떻게 알고 있는지 6개인가 된다고 2개 그러면 성현 선생님도 여기 지금 이 도둑으로 같이 몰리신 거예요? 무슨 매공 전세계약서는 민들레 계약서를 줬다 이겁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전세계약서가 있는데 민들레 계약서를 안했어요? 무슨 민들레 계약서는 전세계약서야. 전세계약서야. 전세계에서는 민들레 계약서야. 민들레 계약서 했잖아요 조금 전에? 민들레 계약서야? 민들레 계약서야. 민들레 계약서는 좀 약서를 안해. 전세계약서가 민들레 계약서야. 나는 이분한테 통장이라고 하면 2개 밖에 와봤는데 뭐 통장이 6개예요. 통장이 각자 6개였다고요? 거기서 쭈꾸미님 거 명의보다는 걸 근데 진영불량을 해서 이분한테 통장 2개 밖에 넘어가지고 쭈꾸미님한테 명이 갖고 나가니까 청구도 요소 한다고 쭈꾸미 통장이고 아까 쭈꾸미님이 쭈꾸미님 이름으로 가면 청구도 요소 한다고 해요? 어 언니야 근데 이런 거를 아니지 통장 그대로 줍지 언니야 언니야 있잖아 언니야 언니가 준 그대로 언니야 내가 저 바다가 트렁스에 바로 옆어 그 창을 치고 나서 와가지고 전세계약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거 뭐고 내가 전세계약서를 이야기하니까 아 맞다 언니야 전세계약서 내가 여기 왔다 누리언니가 폐기물 머릴 때 찾아가 둥거라 내가 도둑둑해서 찾아갔다 줄 때 찾아갔다 줄 때 찾아갔다 줄 때 했잖아 어? 그래가지고 여여여여 내가 전세계약서 고맙다 하더라고 너무 고맙다 하더라고 쭈꾸미님 저기 죄송한데 그분 전화 끊으셔도 돼요 네 언니 잠깐만요 여보랑 여보랑 궁금하시다고요? 여기 두 개선이 올라와 유명이 김수근 계장님하고 어떤 핸드폰에서 캡쳐를 해가지고 준거거든요 잠깐만요 그리고 작가자가 알았어요 예순아씨가 좀 형님 같은거고 여기 보세요 심포책임자 남소장 문자캡쳐는 동의하에 올렸습니다 형님 아니 김성 소장님 이거 본인이 본인 문자내용 맞아요? 여기 있는거 내용 보시면 이거는 본인 핸드폰을 누가 지금 캡쳐한건데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캡쳐하신 분이 소장님 동의 없이 올리면 이거는 범죄에 담는거에요 소장님 그 본인이 보내신거 맞아요? 음 수호가 있잖아 수호가 있잖아 수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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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 수호 디레 goo 저 좀 빨리 해주시면 안될까요? 좀 더 기다렸거든요 이게 소장님 핸드폰에 있는 내용인데 인터넷에 올려완놨어요 고계정이 그럼 소장님 핸드폰을 누가 원래 빼가지고 보냈다는 거잖아요 서차 찍어가지고 준비한 범죄거든요 소장님 화랑없이 보내면 그냥 그래도 들어왔어요. 그냥 누가 누가 들어가지. 이거 소장님 그거 아셨어요? 혹시 누가 소장님꺼였어요? 그리고 그거랑 그 서윤직 소장님 핸드폰. 서윤직 소장님 핸드폰에 핸드폰을 직접 통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러면 소장님 핸드폰도 누군가 찍어서 올리고. 찍는 거예요. 찍어서 올렸어요. 저랑 같이 서윤직 소장님 핸드폰도 찍어서 올리고. 이거는 굉장히 준비한 뽕재예요. 이 분은 지금. 이 분은 진짜로. 이 분은요. 이 분은요. 이 분이 아니라. 고인의 유품같이 손을 댄 거잖아요. 아니 부계정은. 영탁점이네. 그 부계정을. 수사를 위해서 누군지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수사가 된다. 수사라고 알 수는 있는 거죠? 이건 거의 범죄일 수도 있네요. 나는 지금. 공사를 안 해요. 저도 안 하라고 하는 거 같아요. 아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너무 좋잖아요. 솔직히 집시자. 저는 지금. 하나가 살을 하고 있었다. 우리. 그냥 화만 내십니다. 다 이 분이 신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확인하시고. 이 분이. 조의금 횡령 사건에 진실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옹호원하고. 이 분을 또. 이렇게. 비방하는. 그 내용인데요. 이거를 다 제공을 했어요. 이거를 다 제공을 했거든요. 이거를 읽어주세요. 이거는 조의금 내용을. 조의금 내역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아셔도 돼요. 장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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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자가 줄어들고. 이나 되는 거에요. 이 분이. 아닌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두개씩. 아 두개. 내가 여길게요. 아 그. 네. 통장하고 그. 저. 뭐지 봐. 통장내역 그거 하고. 네. 저. 구조장구. 이모나. 그 부분은 내가 그때 저녁메시 봤을땐가 사용내역 90만원에 학계가 들려놔서 내가 이야기를 했고 그때 저녁메시하고 송은수수한테 내가 보여줬었지요 맨 처음에 본 그거에는 90만원 차이 났다 아닙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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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맨 처음에 선거 학계 금액은 90만원 차이 났어요 사용내역에는 사용내역에는 90만원 플라우스가 되었더라구요 사용내역은 어때요? 근데 계산에는 왜 90만원 차이 났죠? 학계가 계산부터 들리는 거 뭐였는데 아니 90만원 차이는 이유가 와요 나의 무조건 계산을 소유함 있잖아요 그 통을 오픈해가지고 계산을 이래 하는데 1번부터 번호를 명해가지고 거기가 90만원 차이가 나더라구요 아 알아요 제가 이해가 안된다 그런 이야기는 그거는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말씀하세요 둘 다 오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의금을 냈는데도 안 냈는데도 냈다고 그렇게 파렁지하게 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예를 들어서 조의금을 다 걷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계산상의 실수로 90만원 정도가 빠질 수는 있어도 그거를 삥땅 치느라고 90만원이 빠져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못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한테 통화하실 때는 잠깐만요 여기 저번주에 만나자고 얘기하는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도 자기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이미 결혼차세에 구말력서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진정 조사를 받으러 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분이 수사를 하면 결과가 나오면 제가 따로 올려드리겠고요 지금 이게 이 부계는 끝났습니까? 부계가 왜 그런 거냐면 부계정이 시흥이나 민들레를 공격을 했던 계정이었고 그 이후에 민들레 내부에서 내부면 내부가 아니면 나갈 수 없는 자료들이 속속들이 들어왔고 지금 좀 충격적인 거는 문자내용 표정이 문자내용까지 올라가서 몰랐어요 돌아가신 소윤수 부장님의 핸드폰까지 열어서 그 문자를 찍어서 올렸다는 게 충격적인 거고요 거기서 중요한 건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 소윤수 부장님이 살아계실 때 여기를 불락거리고 하셨던 분들이 순차적으로 부계정의 행위에서 절도범 이거는 부계정의 하는 거는 완전 범죄 행위잖아요 재질이 나쁜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뻘거지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나 이 중등은 왜 이 정도까지 해서 우리를 차단을 시켜서 그런 이유가 많아요 그런다면 이 자체가 어떤 일부가 분명해가지고 본인들이 맨날 보는 저 아이들한테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만저만 하면 똑같은 말을 해요 그 문제는 형님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분이 고소고발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힘드시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이 자리가 그래서 마련된 겁니다 전문에 왔을 때도 내가 해냈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형님 뭐냐면 아까 고인이 되신 서현수 소장님 핸드폰이나 김수성 소장님 핸드폰이 유출된 거네요 저도 신기합니다 지금 그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네 충격적인 겁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법적인 제재를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형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소장님 본인 물건이시잖아요 상관없어요? 네 법은 안 갑니다 무조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는 가하지 않겠다? 네 뭐 우리가 갈라고 대화하고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왜 그냥 형님 연세가 다 있으시니까 말을 이렇게 그냥 하다보면 제가 정리를 올리다보면 실제 없어요 이렇게 하자고 나중에 다른 분사도 어찌될껏 문틀러실 때가 있고 이렇게 후원을 얻고 서현학위에서 지금 이 자료가 만들고 마련된 거거든요 그니까 조금 말씀을 단어를 가려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활동가들 선인해서 모일 것 같습니다 민들레 서현숙을 결국은 죽게 한 부계정인데 그거에 내부에서 이런 자료들이 올라갔고 지금 더더군다나 사장님 가족분들이신데 여기에 되게 소극적인 모습에 사실은 의문을 갖는 거고요 제가 제가 얘기할게요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그분 또 뭐 드린순실을 찾는다고 예 또 하시려면 엄마한테 왜 이렇게 쉬워요 네 변호사는 내가 변호사 만날 시간도 없어요 예 네 어떤 분이 바쁜데 그러니깐 가족이 내가 왜 이렇게 막 그래요 제가 그래서 내가 내가 하기 싫다는데 왜요 근데 모든 사람이 예 그래서 내가 왜 왜 안 할까 이라고 합니다 나는 왜 안 할까요 그거는 제가 잘 우리를 이용해서 모금하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여러 사람이 모금하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래서 안 와요 그 안 그래도 그거를 제가 내용을 들었습니다 님들 이제 아마 그분도 그 부분은 실수를 하신 게 맞고요 아 아 아 다른 분들이 형님 제가 그분은 그분이지만 보러다 비용을 그분이 대표로 모금하셨지만 여기 관계된 분들은 정말로 걱정을 해서 한 말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변합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그러면 뭐 하실 얘기는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그리고 대표님 사로열포에 대하여 그 뭐하러 보낸 사람인가 그 이제 여러분 만나지 말하자면 제가 전화를 가장님한테 한게 이제 선생님 돌아가셨다고 그분한테 어떻게 전화를 하면 되냐 이거 가장님한테 가장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하루를 주소가 아파트 주소가 와가지고 제가 사실은 아 대표소로 보내셨구나 해갖고 제가 이제 민들레 쉼터로 이렇게 다 가기 전했어요 주소를 근데 근데 자녀님 입장에서는 자녀님 입장인데 자녀님 자녀님 왜 본인 아파트 주소를 아니 근데 저한테는 제가 제가 우리집 애들 그거 한다고 사실 저는 그전에 가장님한테 미리 연락을 받았거든요 아 그러면 헷갈리셨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지에 주인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기 신하 개분님이 전화를 알려주셔가지고 했는데 돌아가신 다음날 그래가지고 주가 그러니까 언니분도 그렇고 애들 몇 마리나 되세요 제가 우리집 애들 그래서 말씀 드렸고 그러면 제가 자꾸 우리집에 조금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보내주세요 제가 주소를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서로가 그러니까 내가 민들레신드에 가는 사료를 우리집 주소를 줘가지고 우리집으로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주꾸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표님도 물어보시든 반장님 사료 반장님 사료인 줄 알고 나도 그냥 그냥 죽거든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방금 같은 게 오해가 이해가 되네요 네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차 또 전화를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집에 사료인가 그때 주소를 보내주신다고 그러는데 숙박이 받았어요 내가 그래서 그때 이제 아 말씀을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해봤고 했더니 이제 아니 우리집에 전화해서 이 사료를 좀 들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가져가셨고 이제 고향사료를 제가 따로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말씀하시기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 제가 그런 말씀이셔 가지고 우리집에 그쪽으로 갔다 우리집에 그쪽으로 갔다 우리집에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지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는 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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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수성 아저씨가 저걸 굉장히 오해하고 제가 회사 시청하고 지자체와 알람으로 지출해서 그런 오해를 저한테 하시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오해를 하셨나요 그쪽으로 안 보내고 그쪽으로 오해를 보냈어요 노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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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방 네요 어떤 단축방 이야기도 합니다 저도 이야기도 할게요 저 아저씨 아저씨를 아저씨를 하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저를 울산 지자체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절을 안락사 시키려고 한다 해가지고 저를 굉장히 오해하고 이 도둑 타고 같이 정말 아니에요 잠깐만 그 동영상이 오늘도 지금 크게 제가 울산시청에 처음에는 아저씨 저도 약간 잘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어요 맨 처음에 울산시청에 직원이 왔을 때 이렇게 이랑 이야기했을 때 이랑은 분명히 여기가 폐쇄되는 조건이었는데 그 이야기할 때 제가 딴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때는 못 들었고 아저씨도 그때 저하고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나 전체를 보면은 저하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지 아 그러면 드림에 저 경기도에 드림에 많이 보내가지고 다시 데리오면 되겠다 이랬는데 아 예예 그것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저하고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기억 안나세요? 끝나고 났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시청 직원이 있을 때 그때 시청 직원이 뭐랬냐고 시청 직원이 시청 직원이 뭐랬냐면 아 여기서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됩니다 그런 거는 따로 이야기하세요 이런 이야기 드림 이야기 안 하셨어요? 드림한테 드림한테 보냈다가 데리고 오면 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거 영상 보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 제가 따로 이야기하는거 아 잠깐만 성현수님 제일 궁금해하는게 뭐냐면 어떻게 동물을 했던가라는 사람이 잠깐만요 기억 안나는거 아닙니까 왜 지금 붕괴하는게 반대쪽에서 얘기하는게 있냐면 그거는 시청을 속이는거 아니냐 애들을 딴데 보냐고 데리고 오는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중에 그러면 민드라 신터가 더 어려워지는데 왜 그런 편법을 쓰려고 하냐고 되게 많이 붕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번째가 그게 포인트였구요 두번째가 정말로 울산시청에서 안락사를 원했냐 이거거든요 제가 알고싶은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쪽지를 보내자는 말이 뭐였냐면 첫번째가 울산시청에서 지원을 해줄테니까 그럼 너희가 지원금을 받고 당시 성현수님이 지원금을 받고 그 아이들을 다른 데로 이렇게 입양을 보내고 나중에 지원금만 받고 다시 그 애들 돌려온다는 그 안하고요 두번째가 정말 울산시청에서 안락사를 이야기했느냐 요 부분이 지금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 주시옵니다 안락사를 하십니다 아니 아니 제가 안락사를 하세요 안락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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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에요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는 본인은 어차피 본인은 어차피 아 왜냐하면 빈 눈씨 시에서는 자기들 외뉴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되는거는 안락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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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도 처리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 저하고 시장이 들어가고 영불하님도 한번 들어갔다 하던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이야기 처음 나오느냐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전략을 잘 짜받아 지원을 해주겠다 그 다 이렇게 제가 있습니다 두개나 있어요 근데 두 분에서 제가 하고싶은 얘기를 한마디 한마디 하고싶은 얘기할게요 일단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논의가 됐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되요 지자체에서 왔으면 아니 지자체에서 왔어도 지자체에서 왔어도 일단은 소유권을 포기 동의서를 포기한다는 동의서를 대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일단 지자체로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대출하셔야 돼요? 소유권을 넘기고 거기서 공고가 올라갖고 입양을 보내고 입양을 보내고 이런 과정은 일단은 내가 보호수소장이라면 내가 일단 아이를 포기를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포기를 해야 된다는 포기를 했다가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폭벽을 써서 포기를 했다가 공고기간이 마무리 기간이 끝나면 그 아이들은 돈을 받고 그 아이들을 입양 조건으로 해서 빼내 이거는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동물권이 사기치는 거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가면 또 울산시청에 막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참 말씀드리기 그분을 보호하게 또 그 분을 보호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영상을 영상을 본 사람들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하고 그 뒤에 이야기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왜 나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니까 왜 나왔냐면 장례식장에서부터 제가 알기보는 그 선생님이 소장님을 사실은 여기를 계속 운영하는 거에 부정적이셨던 걸로 알아요 그렇죠? 네? 부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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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처음에는 뭐 모시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처음에 3개월 보고 저한테 전세금 한 푼에 더 챙길라 하지 말고 손틀고자 가자고요 잠깐만 여보랑 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형님은 부정적으로 해서 데리고 올라가신다고 하셨고 조금 그러시니까 형님이 제가 알기보는 3개월만 보자 이렇게 하셨던 걸로 알아요 근데 서현숙 소장님이 살아계실 적에 그 뭐 대봉님도 저한테는 말씀하셨어 솔직히 그 서현숙 소장님이 안계신 김수동 소장님은 제가 듣기로 솔직히 아이들한테 애정이 있으시거나 관리를 잘하시고 이런 쪽으로는 되게 많이 힘들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네 주변님들도 그렇고 서현숙 소장님 스스로도 제가 거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으세요 녹음에 들어갔을 때는 서현숙 소장님이 강의사건으로 거의 한 3회 정도 애들을 밥을 못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도 고양이관 같은 경우는 애들 그러니까 서현숙 소장님이 한 3일 정도 애들 밥 물을 못 주실 때 안 채워졌죠 사장님은 계셨는데 그 부분을 서현숙 소장님이 많이 거론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주변 분들은 주변 분들은 더더구더더구때는 또 강암말기라고 많이 알려졌었어요 편찮으신 걸로 알려졌었어요 왜 동물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서현숙 소장님께서 돌아가신 마당에 아이들을 건설을 못 하실 거라는 쪽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컸었어 그래서 시청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쨌든 다시 가서 확인을 했을 때는 개최정리 안락사에 대한 금액도 줄었지만 잠깐 들려드릴게요 네 들려주실 수가 여기를 너무 잘 파악하고요 잠깐만요 동영상도 제가 이거 누구랑 누구 통화해 누구랑 누구 통화해 여기 와서 던진 거 아니에요 동영상도 있고 녹음도 있는데 네 요 녹음 우선에 들려드릴게요 앞에 좀 빼고 통화해 이거 이거는 그거 저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뺀다 빼고 뺄 목적이다 하는 그 이야기 지금 이거 나중에 일단 주무관은 녹음이 좀 준비를 좀 미리 해주시면 다 기다리시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수고하님 이거 통화 통화인가요? 네 통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주무관이랑 형이라고 DM을 드릴게요 저 오늘 시간동안 지금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여기서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이게 의구심이 나가지고 네 계속 지켰고 몇 분 정도 되나요?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가지 드러난 사실도 있고 해서 아무튼 그렇게 제가 혹시나 인증을 받은 질성이 나면 다시 한 번 연락을 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지금 물주분에는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저 이만큼은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네 어쨌든 제가 대답을 강하거나 물주분에 정하겠네요 우리한테 전략이 아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 저는 물어보는 게 애들이 저쪽의 물주분에 몰라서 영역을 모를 일은 아니고 저는 알겠지만 말씀드릴 수 이런 거예요 이런 결정이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각을 가지고 물주분에 저희도 판단을 할 거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그게 아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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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빨리 그래서 싫어하는 예 예 그게 아이들이 낭비 아 아 그런 환경이 저리가 없도록 좋습니다 예 네 환자들 말을 만들어 내가 오기를 모아보는 아니아니 빨리 저희들이 시청하고 같이 해가지고 알람판을 시키려고 한다 이런 모함도 막 말을 퍼뜨려 내고요. 아 그 몸에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 안 했을냐? 끝장난 거야. 정말 이상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이 다 돌고 있습니다. 그런 소모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들을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 사이를 걱정하는 데. 그 근래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까요. 접수 안 됐어? 예예. 접수 안 됐어? 예예.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집에서 접수하려는 것들이에요. 이런 말에서 말이 퍼뜨려지고.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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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접수입니다. 아니 지금 다 됐어. 그래서 그 자리들은 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들으라는 그런 게 없더라도. 그리고 벌써부터 지금 애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 없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서. 이게 진짜 로그인가요? 이게. 예예. 지난주 금요일이요? 예예. 예예. 죄송하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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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cha 씨는 지금. 변론은. 울산. 우리 군처اح원 시청에서.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걸 없다. 지금 그 말씀. 예. 여기도 나와. 예. 안전하게. 이 사람도 안전하게. 그렇게. 안전하게. 전혀 보장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전혀 보장이 안 되는. 매우 위험한 모험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렇게 진행이 되면. 그리고.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전혀 고장이 안 된다고 해서 설명을 더해주세요. 정영상 하나만 좀 앞두고 만드실 수 있는. 여기서 지원을 하게 되면 울산시하고 울주군에서 하게 될 텐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예산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꼼꼼하고 증빙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필요로 해요. 저희는 그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을 많이 해봤는데 저걸 저렇게 호들하게 2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지원이 1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받으면서 저희가 또 그렇게 철저하지 않게 할까요? 계약이라는 일인데? 아니 그거는 여기 이분이 주무관을 안다니 양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물병원 비라든지 이런 데 쓰면 되겠지. 잠깐만요. 주무관님 핵심만 얘기해주세요. 너무 비닐이. 그것 대비가. 어떤 거 대비요? 그 1억이란 그거 받을 거 대비가. 아니 아니 제가 이거는 무슨 대비이냐 하면 저기 저기에 몸에 달고 있다가는 민들어. 아니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 있어요. 제가 이거는. 아니 저도 거기에서 뭐 안락사가 됨에도 불구하고 저 제한을 받아들인다는 이런 오해는 추워도 안 해요.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잘 요령껏 이렇게 하면은 지원도 받고 애들도 다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아니 아저씨께서 오해를 하셨고 잠시만요. 제가 이제 바쁘니까. 아니 아니요. 이 주무관이 방금 그 대비를 안 하겠습니까 하는 거는 제가 묻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이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열만리씩 1년에 열만리 뺄 수 있으니까 열만리씩 되기고 하면은 나중에 개인들이 하고 나머지는 단체에서 기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항상 이런 데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개인한테 열만리씩 이래 줬다면 나중에 민원이 들어가서 울산시청에 난감하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대비 안 하겠습니까 하면서 다 모니터링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 할 것이고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다 하고 저한테 방법까지 다 가르쳐줬다니까요. 아까 말씀은 이해해. 그것까지 이해하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주무관님. 주무관님. 대표님. 근데 이걸 좀 달리 역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아시잖아요. 공무원들이. 절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내뱉지는 않아요. 윗선하고 다 의자. 그러면 저 정도까지 해야겠다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메리치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정말 많은 분을 다녀요. 저희도 고향이나 제밖에 없으니까 현안권인 지역에 좀 열 몇 분을 다녔 말이에요. 얘네들은 절대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을 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그게 오니까. 근데 저렇게 구체적으로 발언한다고 저는 좀 우여했어요. 잠시만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정리 좀 할게요. 지금 소녀석님은 뭐냐 하면 안락사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억울하고 이제 지금 김소동 소장님이 아니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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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동 소장님이 지금 소녀석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기는 자기도 여기 민들레 아이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안락사 그거는 절대 아니다. 그 마음을 알아두고 그러니까 김소동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오해 그거를 그거만은 풀어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이 반톱방 내용을 좀 없어서 저는 그냥 안쓰니까 반톱방 내용은 누군가가 안쓰니까 네 형님 저기 죄송한데 제가 형님한테 해만을 했는데 형님은 11월 25일날 아 됐어요. 그만 하지마세요. 그 말은 소장님이 얘기해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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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만 일단 해보셔요. 여기 출신하는 거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하지 마세요. 난 이 사람들 mikä willingly отлич해. 형님이 누구야. 형님이 이러시면 이 소장님과 이 부분을 산거랄 뿐인데 그러니깐 형님이 결정 써냐가 말이야 저번에 전화드렸을 때 말인데 본인이 정말 이 소장님이 누가ว изменiantly 사람이 없어서 사람인데 나는 오전히 왜 못했습니까? 나는 분명히, 아이에게 하였어요. 하지만 소장님 오세요. 우리 사람들이 도망한 것, 오다 갔어. 난 단독ibles. 난 그대로 사용 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톡방 내용은 반 이하가 제가 설풀은 끝 아닙니까. 이란이고, 이하이고. 난 이하가 이하는 뭐였지 하고 묻길래 일하는 이거고, 이하는 이거다 하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잠시만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 할께요. 여기에 지금 현 소장님은 김수동 소장님이세요. 김수동 소장님이 나는 이 아이들을 내가 포기 못한다. 여기에 나는 어떤 조건이라도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나는 이 아이들을 내가 관리하겠다. 여기에 내가 민들려를 내가 맡아서 하겠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19일날 안받았던 일도 안락사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소장님의 의지만 맞으면 정지해야죠. 제가 저번에도 물었잖아요. 그럼 그걸로 된거에요. 그거면 된거고 더이상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거구요. 다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송영숙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송영숙님 별로 저도 안방합니다. 하지만 송영숙님은 또 그렇다고 해서 안락사 시킬 사람은 또 아닙니다. 결혼은 결혼은 아니겠다는거에요. 내가 질문을 하세요. 송영숙님은 내가 왜 모금하지 않았는데 모금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혜경씨가 이야기 와가지고 임금비가 없어서 애들 지금 불을 못한다고 해서 내가 올린다 이랬는데 혜경씨가 나중에 내게 올리면 또 아저씨가 나중에 할건데 아무래도 하니까 아 올리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내게 책임진다고 혜경씨가 부린거라던데 그렇게 말하셨어요? 연대에서 민들레 연대에서 올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예예. 항상 민들레 연대 이름으로 올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연대 연이는ANT? 아. 네. 죄송합니다. 나는 Jim 의사 먼저 말씀드리고 adopt typically 저도 송영숙을 별로 안좋아하는 이유가ielle 그리고 여기에서 마음속이 안 가지는 이유가 모 단체에서 죽이고 한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놈에 있어서 잘못 된것은 분명히 알지만 인정하고 그쪽 단체가 그럴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좀 여기도 어쩐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대화가 나왔잖아 지금 나 사실 그 의약이 나왔네 아니 알아서 시키면서 몇백만을 더 살렸잖아요 정말 가까이 알아서 시킨게 아니라 살처분이죠 이거는 잠깐만요 여러분 마이넬 갖고 계시면 대화에 참여하셨다는 게 저는 난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약이 나왔네 방금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 수 있겠군요 아니 왜 야외 꺼내야 안 나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형님 아까 말씀하신 이 송현숙님이 후원금 오지 말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하셨냐고요 말하시는 거를 그러면 한 번 말했는 거는 잘 못 땡기고 또 둘째는 또 못해집니까 나랑 그런 데 맞춰라고 해서 좋겠지 저 한 개 더 못해집니다 저 뭡니까 그때 세 분 왔을 때 저한테 첫 마디가 700만 원 압력을 치려고 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더라구요 그게 뭡니까 압력을 치려고 하셨다고 대화했죠 인심이 네 그 지금 송현숙씨가 아니 송현숙씨가 아니다 송현숙 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주변 지인한테 빚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게 지금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압류국을 얘기하시는거에요 아니 모르시나 압류하고 그 검정고무신하고 전부 통하다가 내가 바꿔줘서 검정고무신도 내한테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700만 원 압류를 하는데 막아라 해가지고 내가 압류하세요 그때도 내 첫 마디가 압류하세요 이랬어요 네 그죠 검정고무신이 검정고무신이 압류를 한다고요? 네 검정고무신이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막고있다 이랬어요 저는 그거를 못 들었는데 아 그건 못 들죠 검정고무신이 여기를 압류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고있다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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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의 700만 원이 어떤 사람의 700만 원을 세인소리가 썼는데 그 그 아니 그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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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전화했어요 전화 받았어요 누구 전화하기로 해요 검정고무신이 송은숙씨하고 전화를 하다가 송은숙씨 핸드폰을 내한테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받으니까 네 천 마리가 네 어느 거구나 한차기 700만 원을 해가지고 있는데 정한료를 하려는데 네 바카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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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거 이인데 난 안 들었어요 이거 송은숙씨 전화 뒤로 내 평화 전화줄게 저라고 세분 내 그만 들으실때 압류하세요 하고 공개를 시급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고 송은숙씨 그 세사람이 왔을때도 내가 천만에 다 판물을 할라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없는데 내가 들은 소리를 안 들었다 이랬으면 할 말이야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게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형님이 말하시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전부다 자기들이 한 말은 많이 더 예쁘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럼 김수정 사장님은 중미아와 수아하고 앉혀놓고 두 사람을 제일 믿는다 앞으로 결정이 따르겠다 이래 놓고 왜 기억 안 난다 내가 무슨 결정이 따른데 했어요 내가 하는거 봐서는 뭘 믿겠는데 뭘 할만해도 하고 차 옆에 앉아서 이야기했잖아 무슨 얘기를 여러분이 오해도 알겠는데 그러니까 형님 제일 중요한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내용을 이 구계정은 다 어떻게 하시나요 나는 뭐 난 얘가 대변해서 내가 장난이야 내가 대변해서 그러니까 이 구계정은 경찰 수사에 우려를 하는 수 밖에 없네 이거 우리가 추측해서 누구일 거라고 진작을 하지 말고 수사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되겠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압류에 대해서 두 분을 내가 해부갈라 이거 완전히 협박이에요 너가 물으라는 식이야 그래서 내가 내가 지금 또 그때 그 돈 쓴 사람이 왔어요 문지라 내가 누군가를 말하지 그랬는데 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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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내가 그렇때마다 돈을 넣어놔요 뭐 2018년도 뭐 한 1,2년년에 뭐 200만원을 빌리셨다 정거자도 없고 현금으로 빌리셨다 이런 정거자로 제재하는 낙동안 듭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정거가 있는 돈 70만원 정도 내가 내놓은 돈을 보내줬어요 그걸 보내줬고 내가 이거는 아 이거는 확실하다 그중에 그 저거 뭐야 그중에 보면 테프 그 그 마지막 할부금 그 처음에 알려놨고 또 그라고 거기서 아까 이야기하는 145만원 그 그 그분은 그분이 그 그 그 어떻게 되면 내가 드리겠다고 했고. 나는 그분한테 물었어요. 자기는 혹시 동암방이나 압류에서 들을 수 있어요? 아이고 전혀 안 시킨다. 내가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진짜 화나지. 이 애는 뭐 폐빠빠 이거. 잠시만요. 제가 보니까 잔뜩방에 울산시 말랐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또 계속 그런 감정이 좀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내가 또 그 뭐 두 개 전에 있었던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 진짜 그때 그때 방사님이랑 분이 초등 때 모든 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둘이만 했는데. 그때 저녁에 초등 치고 와서 저녁에 동생과 이거 하면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녁에 나갔어요. 그 형님 분 저거 받는 얘기는 그 그 그 내 역사를 받는 얘기는 그 그 그 내 역사를 받는 얘기죠. 아니 안 봤는데 나는 못 보고 내 내 안 봤다. 그래서 한 얘기가 90만이 차이가 난 다음 화면에 보세요. 그래서 내가 뭐 샤오지 않고 이랬지만 동생이 그거 찢어졌다든가 그 그 내 역사를.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저 성수민이가. 그래서 내가 왔어요. 늦게 오다 보니까. 그래서 성수민이가 우리는 못 들리다 하면. 죽어 왔다는 저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저녁 사이에 동생 연결을 다 기르고. 그래서 행분이 왔어요. 그래서 군수장은 90만이 차이가 나요. 누가 찍을 때. 몇 장만이 차이가 나요. 누가 이런 차이가 나요? 누가 사람을 한 사람은 찍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의 역사를. 그 나의 역사를 하고. 사용 행사. 아 와. 네. 그래서 첫날은 맞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의 역사에서 사진을 찍을 때. 마지막 날의 역사에서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찍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였어요. 끝을 찍을 때. 제 선물이 찍을 때. 잠깐만. 90만원이 남았나요? 안쓰고 계산을 차고 벌써 이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수비로 다 써가지고 혹시 거제박쌤 또 23만원을 모을까 싶어서 보내줬어요. 거제박쌤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금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수비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 생각합니다 하고 보내줬고 또 그 때 왔을 때 내가 보여줬어요. 그 때 세 번을 줬을 때 그 때 우리가 알겠어요. 단순 이건 실수다. 다 했다. 했는데 다음날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삥땅을 쳤다. 그 때 박쌤니 이런 일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재각쌤니 괜찮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 인스타에 누가 불렀었던 거고 나도 얘기를 들었어.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 인스타에. 다 들었습니다. 과정회를 했는데 부증관리를 했는데 90만원이 비어진다는 거. 말한대로 그 분이 인스타에는 없었더라고. 그래서 네. 더 얘기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 이런 게 그냥 이렇게 트면 아무것도 가.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렇게 사이고 사이고 하다가 내가 볼 수 있는 감정이 제가 미안해가지고 일하시는 분한테 일해주신 분한테 미안해가지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검찰의 경찰에 이제 공화를 하니깐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 다 갖고 주세요. 일단은 얘기를 오늘 들어보니까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 그러면 내가 입안하면 잘 되겠다. 왜냐면은요 내가 그기 그거 하고 나서 뭐 통쪽? 네? 통쪽지라 그래가지고 문자가 들어와가지고 딱 읽으면 없어져. 날라갔버려. 그런 거.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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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저랑 통하실 때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랑 전화를 그 얘기하셔서 제가 오늘 아까 저 안에 사이버지사 있는 분이 네. 흑적치는 오는 대로 바로 열자마자 핸드폰을 딱 준비를 하고 찍어야 됐네요. 그게 안 됐네. 이게 5초가 가능하다 하더라고. 이게 5초가 낮아와. 딱 읽어. 그럼 써둔 버려. 네. 이제 여기 진실규명에 대한 얘기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잠깐만요. 진실규명은 어느 정도 아니. 그리고 하나는 꼭 알아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쪽지를 너무 많이 받아라. 나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오늘 안 오셨네. 그분은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니가 뭔데 반냐 니가 뭔데 서현숙 보호자가 되노. 니가 뭔데 니가 보호자 해가지고 니 뭐 어떤 거 거기서 보호자를 하노. 니가 왜 보호자가 됐노. 난 솔직히 솔직히 큰 말도 안 했죠. 속상할까봐 내 이런 얘기 안 했잖아. 내가 속상에 그 병원에서 속상에 어응 내가 그 언니 보호자를 했었잖아.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아니 잠깐만 여모라는 얘기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 내가 쪽지 쪽지 하면 전화까지 받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분 오늘 안 오셨으니까 밝혀주세요. 내가 왜 보호자가 됐노. 내가 많이 나도 모르게 가진 것 같아. 아셔야 돼요. 누군 누군데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보호자가 된거는 사알매가 응급실에 한 내가 응급실으로 들어가고 한 그 두 시간 가까이 지나서 갔어요. 쭈꾸미가 전화가 언니야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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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가 일하다가 말고 그냥 간거에요. 가서 와가지고 언니 중환자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언니 응급실에 있다는 거에요. 그 지금 심폐소생증까지 하는 그 환자가 두 시간 가까이를 응급실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내가 그래서 아저씨 오라 그래가지고 아저씨 빨리 응급실 들어가자고 나 들어갑시다 그래. 왜 중환자실 안 올렸느냐고 내가 아저씨 말은 들어보지도 안하고 내가 같이 들어갔어 가가지고 내가 당당해서 나 오라 해가지고 응급실을 다 뒤집었어요. 당신이 들어가지고 죽으면 책임질 거냐고 왜 중환자실 여기서 받는 척체라고 중환자실 받는 척체가 갔냐 안 갔냐 한 얘기하라. 틀리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중환자실 올려야지 벌써 올려야지 왜 저렇게 눕혀 놓는데 죽으면 당신 책임질 기가 그러니까 보호자가 사인을 안 한다는 거야. 보호자가 사인을 안 해서 중환자실이 올라갔더니 보호자 사인이 필요해요. 왜? 나중에 법정문제라든지 병원비가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호자 사인을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중환자를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복동생이다. 내가 사인할게 올려라. 일단 올려라. 이복동생은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진동생이라 했지. 처음에 진동생이라 했지. 이 보호자 글쓰는데 내 성하고 사인하고 성이 들리니까 나보고 아니네요 하더라고 내 이복동생이다. 우리 사생활과 당신도 알 필요 뭐있노? 언니가 내 이복동생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호자가 된거에요. 나도 언니가 저렇게 지금 아직까지 내 견적 쓰러져가지고 심문인간으로 있잖아 6년동안 그래서 그 병원비 때문에 저는 병원 통장까지 차이를 다 된 사람이거든요. 너무 많아서 그런 상황인데 내가 그걸 너무 잘 아는데도 내가 보호자 사인을 할 때는 그만큼 어느 상태가 위중했단 말이야. 올리지 않으면 여기서 죽는다고 곧 그걸 내가 아는데 그걸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원래 이건 뒤에는 진문제고 일단 상황 살려야 되니까 이 사람을 지금 여기에다 묻혀놓는거야. 이건 말해야 된다. 잘하셨어요. 죽으라는 거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내가 20분도 안 걸려가지고 중환자식으로 바로 옮겼어요. 근데 나는 지금 얘기하지만 조장님한테 너무 섭섭한게 나는 사람하고 친하지도 않았어. 나도 무거운 감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인데도 내가 섬뜩하고 내가 서명을 하고 올리라고 올렸지만은 나는 고맙게 섭섭해 나는 그때 섭섭해 너무 섭섭했던게 진짜 어떤 수를 썼어라도 소장님 사인을 했어라도 올려야 된다고 했어. 올렸어야 돼. 먼저 올렸어야 돼. 근데 그거 살 필요가 없잖아. 아니 아니 그때 내가 뼈로 보낸다고 지금 둘이 얘기해 봐. 둘이 얘기해 봐. 억울한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보호자가 된거에요. 보호자가 되고 나서 보호자가 되면 중환자 씨를 한다가 들어가면 새벽에 잠을 당하면 안돼요. 자다가 내가 위험한데 전화로 왔는데 못 받으면 내가 못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언니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한 5일? 5일을 나 잘 못 잤어요. 어떤 날은 어떤 날은 새벽에 4번 호출됐어. 지금 너무 수치하니까 위험합니다. 오이소. 가. 그럼 30분 중환자 씨한테 앉아있다가 아 근데 조금 다시 증상계대에 올라갔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또 와. 집에서 앉아있으면 1시간쯤 또 줘 나와. 그걸 갖다 놓고 오이를 했어요. 계속. 계속.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말하는건 오다가 내가 병이 있는 내가 하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살려야되니까 했던거고 응. 첫번째는. 근데 내로 무슨 니 뭐 그 보소 뭐 보좌 돼가지고 계속 보좌 돼가지고 보소이와 니 왈라꼬 이건 안되지. 하이 그렇게 누가 얘기했대요. 목자가 품척지가 나는 품척지를 처음 받았다. 욕을 깨끗듯이 팍 사라져. 그거는 아니 아니 내가 놀란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그 병원에다가 전화를 해서 뭐 신라들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왜 그 보호자가 반영엄마로 돼있냐 그러고 아니 원목가에다 물어봤어. 원목가에다 물어보니까 동거인이라 못해가지고 동생분이 와서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래서 반영엄마하고 그때부터 소통을 했는데 내가 보호자가 돼있는데 여기서 내가 의심스러운건 뭐냐면 반영엄마하고 소통을 병원에다가 병원을 접근하면 카수에 들어가면 물이 올라와있어. 그 내용이 그러다 보니 동판이 안 돼. 내가 그걸 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또 놀이가 안 돼. 꼭 모르지. 그 동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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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대학의 같은 사람인가요? 갑자기 대학병원에 가면 더 좋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라고 대학병원으로 가야 된다. 내가 병원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대학병원이 아무래도 좋다. 그러다 보니 내가 병원으로 갔어. 물어보니까 제가 두 사람인이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코로나 이제 되니까 내가 8개인 줄 알고 바라봤는데 더 기다리라는 거야. 그리고 왔어. 근데 그거 말씀드린게 내가 병원을 가봤다고 나한테 내가 어디 고에 받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름도 안 됐어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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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 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욕먹을 일도 없고 최선을 다하신 거니까 여러분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그러면 동물권 연대에 대해서 동물권 연대에서 왜 그렇게 공격되라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요. 그거예요. 동물권 연대에다가 막 활동가방에서 이렇게 된 거는 어찌됐든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공격을 했던 부계정에 이렇게 cctv고 뭐고 뭐고 이게 완전 여기서 지금 제공하였다고 해도 무방한 내용들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측근들이 어떻게든 계속 그것 때문에 실차적으로 더더군다나 절도범으로 몰리고 심지어는 서윤숙 수장님을 그 몸맬 때 옆에서 그게 이 부계정이 할 때요. 꼭 그 주변인들이 입으로도 같이 했어요. 같이 이 동물권에다가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얘가 올리면 그 시기에 활동가들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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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이 있죠. 다 퍼졌어요. 여기에 부계정이 하는 내용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근데 거기에는 심지어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여기 동학방 쪽 가고 여기 이루단체분들이 서윤숙 수장님이 그런 제가 녹음도 받았고 이 cctv는 육풍도 훔쳐가고 목 멜 때 옆에서 서윤숙 수장님의 자살쇼를 도와주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실수로 돌아가신 거다. 근데 되게 구체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얘기 아니 그런 내용 아니 그런 내용 말고 동물권연대에 동물권연대에서 민들레심도 돕기에 무슨 이권을 생각하고 무슨 돈 욕심을 내고 이런 부분에 글들이 왜 올라오냐고 여기서 반영 엄마님이 썼나? 누가 봤지? 그 저기 구원금 통장을 염보라님한테 넘기라고 아니 그냥 일방용당에서 누가 썼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고 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물권연대에서 그 기금을 모집하는 거는 36개 단체에서 약정금을 내가지고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행강 그 법인계좌로 돈이 들어와요. 그럼 이 법인계좌는 법인계좌에서 나가는 거는 증빙자료가 없이는 절대 단 1원도 지출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후원금 모금한 거를 누구 뭐 누구 통장으로 넘겨라 뭐하러 넘겨라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법인단체에서 그 사설보호소 지원사업을 하는 걸 그 사람들이 개입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나중에 결과 보고를 보고선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그거 준비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막 한마디로 막말라니까 똥탕질을 하고 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일을 진행하는 법인단체들을 다 하나같이 똥으로 봐. 그렇게 행동들을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어떤 활동가들이 그리고 이제 뭐 한편으로는 저를 지지하는 어떤 활동가들이 뭐 제가 저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생각하시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동물권 들어온 지 2년 좀 넘었는데요. 저도 당황을 했어요. 연대 그렇게 하고서는 민감한 뭐 얘기지만 경동시장권이라는 게 터졌잖아요. 그 활동가도 있고 저는 나 경동시장에 대해서 경동시장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거는 없는데 그거는 저는 모르는 사건인데 활동가를 쪼개서 터져나온 거예요. 이 160 몇 년 반에서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 동물권 연대에서 진행하는 거 민들레싱토를 지원을 할지 안 지원을 할지 몰라요. 아직 지원 월동준비하고 월동준비하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만 일단 1차로 지원을 했어요. 2차 3차가 지원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윤들레싱토 김소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운영진들만 가지고 논의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36개 단체 모든 대표들과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얘기가 될 거예요. 네. 그런데 배우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건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한 가지 그게 그 부분이 중요하고 우선이 돼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상중 치료받다가 만 3마리 있거든요. 그 애들은 성기가 된 애들이기 때문에 치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걔들은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사상중 치료 아니 김소장님 아니 우리 김소장님 그게 중요합니다. 대호에 들어가서 약 못든 애들이 애들이잖아요. 대호에 누가 누가 추천받고 지금 차트 다 있습니다. 대호에 네. 그럼 치료하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이소. 아 아 아 나 내려갔어요. 보세요. 지금 동물권 연대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차트 가볼게요. 자 거기에 거기에 지금 그 뭐 많은 방들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기사 나온 거 네 가지 기사 나온 거 네 가지 월동 준비하고 급여하고 치료하고 관리 요 네 가지 그리고 포스트에 나온 요 네 가지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들을 삼았어요. 근데 급여 문제 급여 문제하고 월동 준비 문제는 연대 단체들 대비해서 감당을 하려고 했고 치료 부분은 저 뭐야 저희 법인통 법인통장을 오픈을 해서 호원모금을 해서 요 치료 부분을 감당을 하려고 했고요 관리 부분까지 감당을 하려고 했는데 이 모금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아서 내가 다 내리라 했어 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치료 방향을 어떻게 잡았느냐 치료 방향은 거기에 지금 수의사 단체들이 있어요. 서울 수의사 경기도 수의사 그리고 저희 연대 단체들 중에서 대한 수의사 하고도 위접하게 지금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수의사 단체를 연결을 해 가지고 의료 의지원 치료 지원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희의 치료 방법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모르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사상충 치료 무슨 치료 무슨 치료 이렇게 집어내다 보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쫓아다니면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치료 부분은 아무리 급해도 그래요. 앞으로 급해도 순수가 있어요. 치료 부분은 인들레쉼터의 김소장님이 이 부분이 치료가 급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지원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일일이 한 마리 한 마리 내려다가 치료를 해줄 수는 없어요. 왜 저희 자체에도 220마리의 유기견들 보고 있고 여기도 70마리 80마리 다 이고 있잖아. 다 이고 있잖아. 다 이고 있잖아. 김수정수당 그럼 사장님이 안 좋던 거예요? 울산수입사협회에서 안 그래도 한 우리집 한 200마리 정도를 얻어 네네 그 검사가 뭡니까 그 검사를 해서 사상충 키트 검사하고 키트 검사하고 키트에 나오는 애들을 다 치료해준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봐.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말해라. 그러니까 동물면대책이 잠깐만요 사장님 잠깐만요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 딜레이 되면 다 힘드시니까 일단은 오늘 얘기가 많은데 이유가 뭐냐면요 소장님 이분들은 소장님하고 되게 좋게 풀기를 원해요. 소장님을 그동안 아낀 것도 있지만 서현수 소장님에 대한 마음도 되게 일단 전화해 전화해 그러는 부분을 자꾸만 아까 연청치료를 한다는 제 말인가 물어봅시다. 서현수기하고 뭘 하던데 저 개들이 통역에 안 잡힙니다. 네네네 이제 죽기 전에 서삼촌 검사라도 한번 살아주려고 했던 개들이 네 서 잠깐만요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자 반엄마 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소장님 들어보세요 두사람 다 제 이야기 들으세요 네 반엄마 세 마리 세 마리 그러면 지금 소장님은 뇌를 못 잡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마디만 제가 할게요 소장님은 혼자 변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누가 도움을 받고 어떻게 해서 세 마리를 병원 데리고 가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면 세 마리는 치료 제가 해드릴게요 알았어요 됐죠 그리고 일단 세 마리가 급해서 자아들부터 세 마리 제가 데려가라는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어느 병원으로 들어갈까요 그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잠깐만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됐죠 대표님 이게 그렇게 대표님 해결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는데 대표님이 그걸 종회로 메고 이렇게 한다면 다른 분들에게 위태가 미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물연대 측에서 이번에는 좀 더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예 태강 대표님이 지금 화살가지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그래서 손윤수님이 데리고 오신 분이 그분이시죠 잠깐만요 성함이 아까 오래되지 않았죠 조이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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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분이시잖아요 저는 잘 압니다 네 핸들링이 다 가능하고 애들에 대해 사서 이분들이 원하는 건 그 아이 사상귤치료에 어느 정도 이게 제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시면 되니까 청년수님이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의 의지는 뭐냐면 월급을 안 받고라도 해주고 싶대요 몇 달은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잠시만요 네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손이 삼촌한테 저도 부탁을 드렸어요 맞죠 엄청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뭐냐 그 울산수의사회에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신청검사를 해서 다 그렇게 한다 하니 그게 제가 생각에는 이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의사한테 해도 어차피 옆에서 자막의사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와서 이분이 뭘 해준다면 하냐면 대표님 인강이 있으니 월동준비랑 애들 핸들링하는 거랑 그런 부분 자질구라는 걸 다 도와주신대요 해주신다고 하세요 지금 여기가 솔직히 급하잖아요 민들레가 그러면 어떻게 여기 이분들이 원하는 안도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동물년대 측에서도 그 사람을 구해야되니까 대표님 합의사는 어디서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어떠신가요? 오늘 이 자리를 참석을 내리고 싶으시나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면접에 면접 시간을 갖자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분들 좀 급하다고 하니까 아니야 추인삼촌이 추인삼촌이 안한다 못할 아니 할 생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게 취소가 됐고 오늘 경기도 이촌에서 한 사람이 와서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봤는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솔직히 지금 김수성 소장님의 마음의 결정이 지금 안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는 김 소장님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에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단체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법인단체에서 법인단체에서 법인통장으로 모금이 된게 급여가 그냥 막 지출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4대 보험 다 들고 다 해서 만약에 하나 뭐 저기 내가 상해나 이런 거 입었을 때 보험 다 돼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다 들어야 되니까 4대 보험까지 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민들레심터 쪽에서는 안 돼 그래서 저희 한강에 직원 채용을 해서 여기 파견으로 하시는 거에요? 여기 파견으로 가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못 받아들이면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소장님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그 전에 서운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예 이제 보고 좀 내 마지막 한 감옥입니다 어느 분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댓글에 고집 배가 질에서 피가 난다고 사상국장인데 질에서 피가 난다고 있어요 누가요? 본 중에 없는 제가요? 네 저는 이 집게가 피해 난 지 좀 그래요 제가 썼어요 생식기에 질에서 피가 난다고 그거 부계적이 쓴 거 보셨어요?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썼어요? 지금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단통방인가 보니까 내가 하나 가까이 돼 그거를 단통방을 누가 정해줬어요? 나는 보기가 싫어서 그러는데 저는 아버지 못해요 자 형님 여기서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 동물보호단체뿐만 아니라 개괄 동물보호단체뿐만 아니라 일단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부계들에 대한 질실 규명을 하자고 그러잖아 부계들을 찾아내게 된다고 그러잖아 그 부계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목적은 그 악플로로 인해서 낭분도 사슬보호단체로 사설보호단체로 문제보호도 때문에 동물보호단체로 안타까운 열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 그런데 저 포함해서 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한번 돌이켜오자고요. 내가 쓰는 글이 우리 동물보호 활동가들이나 누구한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뒤돌아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배수님 지금 이거는요. 너무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활동가들 있잖아요. 왜 동물병원에 이런 활동가들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게 뭐 제가 몰려와서 여기서 했겠어요? 형님이 여기서 계속... 누구라고 진장가지만 정확하게 사실로 나타난 게 아닌 상황에서 뭐라고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에 맡겨서 그 당사자가 발견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요청할게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활동가들 쪽에서는 불신이기 때문에 동물련대 쪽에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었고 그 수사를 의뢰해 주세요. 이 부분은. 계속 간 거예요. 그런데 자 나에 대한 거의 인신공격이 들어왔어. 막말로 얘기해서 막말로 얘기하면 내가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지지겨붙고 싸우고 고발하네 어쩌네 말 나왔을 거야. 현강대부가 옛날에 사채협인에서 한 남대부야? 막말로 해. 어? 아 왜? 막말로 했을 뻔해. 뭐 통 내용이 있어요? 했어요. 내가 그대로 쳐. 했어요. 애프가 됐으면 혓바닥 뽑아버렸어 그거. 했어요. 어? 어서 말 다고 그따 말을 해. 그런데 따지시면 솔직히 대표님들도 솔직히 아주 성숙하게 대응을 안 하시겠어요. 성숙할 수가 있냐고. 난 성숙한 상황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이거 가계정이 부계정은 자꾸 얘기할 거고 수사를 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부계정은 숨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지껄일 수 있어. 하지만 같이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끼리 이게 무슨 짓들이냐고. 대표님 그거는 이분들한테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다 기루라고 하는 얘기. 아무라고 하는 얘기잖아 지금. 빨리 기루라는 얘기예요? 사실. 야외국에서 동물보고 할 분들 모두 가라. 저도. 세겨둘어야 된다고. 미안한데 저는 저 진짜 혼자 해요. 우리 운영자나 공사자들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저는 고양이가 200만리가 넘어요. 그런데 여기 오는 것도 내가 말 안 하고 오지만 정말 한 일주일 동안 내가 한 3kg 빠졌어요. 너무 괴롭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분명히 풀 문제인 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인사도 안 해. 그런데 이제 뭘 자꾸 내가 그때 먹고 하긴 대표님한테 말했지만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나오고 하니.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만큼 억울한 거야. 왜냐하면 왜 그게 화살이 우리한테 와야 되나. 그렇지. 연대에 잡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동물부 동물권 연대에서 사단법인 설치해 놓고 법인 승인 받아놓고 활동을 하면서 돈 2권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활동할 것 같으면 이거 뭐하러 해. 그들말로 그들은 사치 없자 하지. 우리는 그냥 단지 연대에서 단지들 헵이 걷어서 민들레 도와주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 트럭크 연대에 자꾸 뭐를 이야기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거 하지 말자고. 진짜 그런 이야기를 저도 했어요. 제가 저도 이렇게 봤을 때면요. 저하고 분명히 연대 방에서 저하고 트럭크 있었잖아요. 저는 저대로 억울하고. 솔직히 여기 유지연 대표님은 목표 대표님한테 얘기를 들었겠지만. 제가 솔직히 되게 황당했던 건. 저는 사실 말할 때 사실 황당했어요. 이민관 대표님이랑 다 이렇게 보니까 이미 같이 뭐 하자고 이미 계획이 돼 있었더구만. 자 그 부분은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연분한테 틀림없이 지난번에 여기 내려오기 전날. 그러한 그 운행, 추진방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개별적으로 내가 연분한테 전화를 했잖아. 사실 이래저래 해서 우리 그 진실균형에 대한 거는. 이번에는 그 민들레 진토를 그냥 순수하게 돕는 걸로 논의하러 내려가는 거니. 우리 진실균형은 다른 방법대로 진행을 하자. 그러니까 연분이 나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저는 내려갈 필요 없겠네요. 그럼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 여기는 제가 안 들어오더라도. 운영진들을 만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겠다고 했죠. 거부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까지 골치 아프게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야. 얘기를 해도 우리는 처음 생소하잖아. 근데 그 당시 그런 걸 보고서 검토할 만한 시간이 없었어 우리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 쓰고 할 저기가 아니고. 우리는 민들레진 또 돕는구만 합시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의견이 나오니까 내가 전화를 한 거야. 그 사람들은 좀 해라 라고 계속 얘기했거든. 그 부분이 전혀 저한테 안 잡혀 놨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여기 내려와서. 저런 설명이 아니 안 됐죠. 아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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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연구인한테 한 얘기가. 그. 그. 소장 지금 남. 남 소장님이. 아저씨가. 보호소를 3개월 밖에 운영을 못 할 것 같다는. 그런. 이런 얘기가. 얘기가 나한테. 얘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하고. 지원을 해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처음에 내려와서. 천마디가. 이렇게 앉아서. 천마디가 내가 조장님한테 한 얘기가. 이 보호소를. 어. 저. 뭐야. 조장님이 부군께서. 끝까지 운영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갔는데. 내가 끝까지 보호소를 해야죠. 제가 끝까지 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보호소는 부원금 없이는 운영이 안됩니다. 부원금 없이 운영이 안되는데. 지금 이 민들레싱토의 이 상황. 부원금 문제로 야기가 돼서. 야기가 돼서. 우리 소장님이 안타까운 결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원금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뭐. 이런 얘기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차차 준비를 해나가면. 해나가면서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그 준비를 하려면. 앞으로 1년은 걸릴 텐데. 1년은 걸릴 텐데. 1년은 걸릴 텐데. 그 안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뭐 뭐 뭐 뭐 하시더라고. 그러면. 이제부터 1년 동안은. 민들레싱토의 인력 지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날 회의가. 잘 한번 해줘요. 비영리 사단법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여기 민들레 이미 단체가 있잖아요. 정관도 있고 지금 이미. 그거는 세영선 님. 살았던 지는. 그거는 세영선 님이. 소장으로 계실 때고. 지금은 세영선 님이 아니고. 세영선 님은. 김수동 소장님이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비영리 사단법인은. 회계 투명화와. 김수동 소장님은 바로 이사로 계셨네요. 회계 투명화와. 일단은 지금 소장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기부금 단체 등록. 그리고 법인 후원에 원하라.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단법인은. 필수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 부분은 이미 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었던 건데요. 잠깐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정관이랑 다 받아봤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 친구 행정사한테 물어보고 걔가 그거 전문이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라면요. 소장님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소장님이 이미 저분이 소현숙 씨가 도와주신 대로 저분이 지금 대표로 이미 단체대표를 됐잖아요. 그러면 송현숙 씨가 아까 그 있는 고유번호 쪽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아까 거기에 있었잖아요. 송현숙 씨가? 아까 그는 송현숙 씨. 송현숙 소장님이 들어왔어요. 만약에 승계받아주신 줄 알았지. 비밀단체를 이렇게 만약에 승계를 받게 되면 이분들이 이 아이들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법적 단춘이 있겠네요. 지금 저분 바뀌었어요. 저분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럼 고유번호 쪽에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김수석 소장님. 아까는 서현숙 씨.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 일단 들으세요. 아니, 일단 들으세요. 이거 그럼 법적 문제가 아니죠. 이러면 이 아이들이 얘기를 설명을 해주려 고지를 해준다고요. 다 들으신다고요. 그게 아니라 서현숙 씨가 같이 이민단체를 송현숙 씨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기초가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민단체의 아이들의 소유권이 이렇게 법적 다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제가 왜 여기를 지금 하냐면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동물단체분들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하압을 해야 돼요. 이제 안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거 흑 거. 정말 잘못했다, 이거. 큰일 났다. 아니, 근데 그 주소지가 내고 가십니까, 언니? 가 가세요,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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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세요. 그리고. 내고. 내고. 아니, 그렇게 하셔가지고. 김수성 소장님한테 총회. 대본한 게 있습니까, 가 가세요. 방향으로서 총회 입장 보내셨냐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 가, 확실히. 형님은 내고가 안돼요, 지금 형님은. 아니지, 형님. 명님 얘기하지 마세요. 이 분이 얘기하기로 했으면. 아까 그 저기 그, 협박받으셨다고 한 그 저기 불려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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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뭐 한다는 것도 다 불려야겠다고. 가 가세요, 가 가세요. 진짜 가세요, 문제를 불려주시면. 문제 아닌 거 같아요. 서은일 낡관님이 돌아가셨을 때, 전부. 총회 문제를 그냥, 그냥 말할 수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벌어지고 벌어지고. 본인들이 또 문제가 자꾸 이렇게 별도가 몰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이따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여쭙고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상속부분을 이렇게 우리를 동상놀야? 하면서 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런 상황이면 논의 전에 이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논의 전에 논의 전에 얘기가 나왔어야 논의만 현지에서도 따로 별도로 회의를 하고 이거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동물관 연체에 전원 6개 단체된 분들은 김수성 소장님이 이 민들레 심도를 정상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도끼기 위해서 지금 논의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이들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덕분이 없는 게 없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전쟁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아니 내구도 외구도 통과 다 했다고 말이야. 네. 그렇죠. 형님. 뭐 얘기 되게 해봐요. 내가 얘기할 게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아. 형님이 얘기하지 마세요. 아. 아. 내가 얘기하지 마세요. 애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고 분쟁만 관심이 있어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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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이. 이분들은 김수수장님한테 모든 걸 다 육관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있습니다. 아. 이미 다 저러. 다가세요. 다가세요. 이거 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신 이유는. 김수수장님은 믿고 지금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신 거예요. 맞게 하세요. 다가고 가는데 무슨 맡길데. 마라 맡기는. 아니. 니가 짓고 싶은 건 찍으러 안 해. 마라 그러는데. 고맙만 같이 하든. 그거 다 같이 하라고. 공사 들어오는 거는. 무슨 게 제일 중요한 게. 동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어. 동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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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조금 정신화 챙기고 와가지고. 같이 앉아서. 언니들 뭐. 그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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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프다 진짜로. 여기. 그 말이 나가면 또 밖에서 이상한 말이 자꾸 도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막 이야기해야 되고. 그게 또 나. 계속 전달되면서 이상한 말이 전달이 되는 거라죠. 여기 사업.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다 봉사활동하러 오는데. 모르는 게 아니고. 책임이 있죠. 내가 말해서 밖에서 이상한 말이 도는데. 그거. 나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말했고. 밖에서 저녁이 돌아서 나는 모르겠다고. 나는 모르겠다고. 왜 나이든지.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그게 나쁜 이야기로 밖에 놀잖아요. 왜 나쁜 이야기로 놀지. 그건 좋아. 뭐가 한 건 다 보여요. 아줌마. 책임을 가르자고 말해. 내가. 내 아는 사람한테. 이거 한 안에 봉사자분들이. 봉사자분들이. 이 거리를. 이 거리를. 이 거리를. 내 말이. 그런 말이. 뭐냐고. 그래도 그렇다면 말을 안 하셔야죠. 사개들이. 그 아는 사람이 누군데요. 그 아는 사람이 누군데요. 그 아는 사람이 누군데요. 돈을. 이 거리를. 그 사진밖에 안. 인공작물 유기동물 보호센터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두가지 방안이다 첫째 행정처분으로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이 신서를 우리가 보호단체가 있지만 신서를 포기하시고 이 아이들을 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200마리를 전체를 유기동물 공고 를 올리고 열흘 동안 공고를 내고 거기에서 해결이 안되는 아이들 인도적인 도시를 해야 사람이 온다 이게 첫째 도움이 없다는 걸 이게 일일 저희가 하루에 관리비가 보통 마리당 12,000원 이렇게 잡히거든요 200마리면 열흘간 공고를 하게 된다면 근데 사실 200마리를 한꺼번에 다 사진을 찍으러 올리기는 불가능하죠 그 기간이 한 열흘 정도 걸릴 보이다 이 기간 열흘 공고기간 열흘 20일이잖아요 열흘에 240만원 하루에 240만원 열흘이면 2400만원 20일이면 거의 한 4-5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할 상황이다 라는게 하나 저희는 상황과 인력 그리고 예산 관계니까 그 중에 그게 하나 두 번째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도와주시는 걸 조건으로 한다면 대신에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사정으로 일단 아이들을 포기한다는게 그게 전제입니다 아이들은 포기했을 때 동물보호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최소한 두 달 정도 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뭐냐면 그래도 유기동물보호 공고는 올려야 되죠 공고는 올리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최대한 아이들 입양을 보내고 이 센터가 유지된다 라는건 어쨌든 그건 전제가 아닙니다 이 센터가 운영이 어렵다 라는걸 전제로 했을 때 최대한 두 달 정도는 저희가 어떻게든 움직여 본다면 두 달하고 남은 아이들은 인도적인 조치를 하거나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라는게 그거까지가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 시에 시에는 내부적으로 보고를 좀 제가 담당자로서 보고를 했어요 정식 정식으로 보고는 한건 아니고 담당자로서 이런 상황일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겠고 제가 최대한 잡아놨어요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한 아이당 12,000원은 듭니다 그리고 그게 열을 하면 240만원 200마리니까 100이라면 2억 4천만원 최대 3달까지 버텼을 때 저희들이 비용이 한 2,3억원 들거다 이런 까지만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시에 그래도 제가 명세기 담당자인데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뭐 제가 지금 아이들이 어떤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약간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뭐 bugs well 으 물 겨레 매주 2019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